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나레사 아일로트라고 책벌레라고 하지마 책벌레가 맞긴 하지만 너희가 너무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 아냐 어디선가 살XX이라는 녀석이 설치고 있나본데 이 구역에서는 내가 짱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옛날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정말 두근거리고 설레는 이야기가 많다고 쉿 특별히 너한테만 말해주도록 하지 오 정말 관심 있으시다고 기특한걸 그럼 잠깐 앉아서 코코아 한잔하면서 들을테야 야! 졸지마!